외국 배우자 남자예요? 한국 사람이죠? 외국 사람이요 나연 언니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브래드 키트? 어디 나왔는데요? 지여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 남자 남자인데 액션에 많이 나와 키 크죠? 완전 커요 키아누리브스 근육 많아요? 많아요 아 나 이름 지금 생각 안 나 큰일 났다 게임하다가 정글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차에 엄청 빠르게 다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 그 중앙지 크다고 하시는 거 이런 거냐고 큰 힘듦은 언니 티셔츠를 그러니까 원래 이거 선수였다가 배우 대신 누군지 알잖아 아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두웨인 전선 오 처음 알았네 제가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분노의 질주도 그렇고